네, 안녕하세요. 정말 날씨가 뜨거운데요. 자,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바로 하이라이트 두 번째 미니 앨범. 자켓 촬영 현장입니다. 저희가 10월 16일 데뷔. 80년을 맞이해 하이야. 깜짝 뭐랄까요? 깜짝 컴배? 깜짝 컴배? 선물 같은 컴배? 엘베스한테? 네. 그럼 선물을 저희가 준비 중입니다. 8년 전처럼 머리를 똑같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8년 전 그날. 양델리 시절로. 언제도 한 번 했는데? 중간에 한 번 했는데. 근데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의. 예의 활동할 때 금발을 했었는데 그 때는 약간 동발. 금운동 중에 동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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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이면 월드컵 2번. 월드컵 2번. 월드컵 2번이에요. 시 Gym. 1만 kost 1. 2만 원. 2만 원. 2만 원. 1만 원. 2만 원. 나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 이거 쉽네. 아 이거 쉽네. 신발에 탄력이 없네. 요소가 해줄게. 아 별로 하고 싶은 게 아래? 그 눈빛이 좋아 넌 지쳐버린 하루의 유일한 빛이야 나를 멈추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야 영원한 하나를 고르자면 난 너뿐야 Cause you are my everything 나 데뷔할 땐 시대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했다. 하나씩만 말해볼까요? 저 있어요. 저 이거 진짜 있어요. 저 데뷔할 때는 폴더폰 썼거든요. 아 맞네 맞네. 나는 고아라폰 가야지. 사진 잘 나오는 거. 연습생 때 압수당했을 때 1위 하면 준다고. 근데 쇼크 1위 하고 받았잖아. 쇼크 1위 하고 받았어. 자동차 자동문이 없었어. 아 진짜요? 물론 안 되는 거 없었어. 축제 세례 카니발? 다 열어야 됐어. 맞아요. 지금은 뭐 이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UF타운이 오리지널이다. 아 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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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